아하! 아하! 모두가... 아하! 모두가... 힐러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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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걸렸어! 저렁새끼야 진짜! 빰! 아하! 진짜 표정들! 표정들이 정말 멋져! 엄청난 표정이야 빰! 뿡! 뻥! 제일 왼쪽 그라가스라니 빰! 이거 더 웃긴 표정들 많아 이게 아마 잠을 안자면은 미칠 걸?! 잠을 계속 안자면은 내 기억이 그런데 피곤하다가 미쳤다가 더 안자면 죽어 이 꼬맹이를 어따 데려다여야지 이쪽이 퀘스트일거야 오케이 뭐야 보상이 식량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쓰레기 같군 더러운 놈 아하!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날기 확인도 해야되는데 아 이거 돈 주고 확인하기 싫다 반지만 해봅시다 아 뭐야 신성한 반지 여기서 물약 좀 봅시다 회복 포지션 포이즌 회복 하지만 당신은 어려운 거리라 하고 싶어하지 대체 저게 뭔 개똥 같은 소리지 마녀의 반지 체력으로 마녀의 반지 체력으로 이상한데 스킬 이름이 상품 스킬을 갖고 있어요 또 레벨팬네 스킬 레벨팬네 필수는 너무 유쾌해 너무 좋아 얘가 검 하나만 더 찍어주고 나머지 지각에 찍어주자 그리고 함정 다음에 수리도 올려야 되는데 어! 아 지각 안 올리기로 했지 얘는 실수했다 얘가 지각까지 다 올리기로 했는데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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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정신 얘가 정신마법에서 축복이 전체일거에요 축복 걸고 다니자 엄청난 퍼프 딴딴 이 위에 할아버지요 얘는 마법사 마법의 눈을 걸어줘 이런 지도에 표시되는거 지도 제작자야 초반에 되게 편해요 저기 있으면 보그로부터 보 맞어 골드 늘려주는 애도 있어 원래 보통 은행가랑 학자 데리고 다녀 아니면은 멀럭 좋아 100만원 감사합니다 멀럭 싫어 멜라 좋아 단 단 단 단 단 멀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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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음 5 4 5 6 そう そ 아 하! 알았다! 흡혈박쥐 흡혈박쥐 역시 버프야 드레스 거니까 되게 싸움이 편해졌어 축복 해외 흡혈박쥐 시청자 오오오옹 엄청난 검이다 아니 내 엄청난 거미야 와 엄청난 거미네 어떻게 이름이 엄청난 거미일 수 있지 독거렸다 또 이번에는 약이 있어 엄청난 거미 텔레포터 어 어디로 돌아온 거지? 뭐야 여기로 돌아왔네? 빰빰 음 지금까지 돌아갈 때 편안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돌아왔어 한 명 죽으면 마을 가야죠 근데 이게 죽는 게 기절하는 게 있고 그냥 죽는 게 있어요 완전 죽어버리면은 사원 가서 살려야 돼 근데 그냥 기절하면은 약 먹이거나 힐 하면 일어나 왈도는 따로 나오는 것이 없어 그냥 npc 랜덤 npc라 확실히 브레이싱 없으니까 잘 안 박히네 응급 터치 응급 터치 엄청난 게임 너무 엄청난 게임이라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평가절하라 하려고 막 까는데 아무리 까봤자 진실을 감출 수 없어 hyster자 Style 괜 teen 실패 읙 머리라 힐 샘 짠 아, 엄청난 거미! 아따, 힘들다. 주변에 나쁜 적들이 있다. 아, 덧불렸어. 잡았다. 세이브, 세이브, 세이브. 네이브, 자이브! 어휴 오우씨 여기 거미 다 죽이는 캐스트 있어 있지 않았나? 여왕 거미 여왕 거미 여기는 또 어디 길이지? 거미 딴 데에요? 여기에도 버려진 신단이잖아 아 죽여 아 나 핫방송 같은거 필요없어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고정게임이 핫할 수가 있냐 어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핫한 게임은 어 똥싸기전 포 같은거나 핫한 게임이지 파트 직업이요? 기사 드루 성질자 마우사에요 딴 이거 돌아가려면 엄청 오래걸리는데 와 맵이 너무 크다 자 자 자 빨리 타운 포탈 배워야돼 그 뭐야 등대랑 등대 맞나? 웨이포인트 지정하는게? 그게 칠세 있었나? 있었던거 같은데 로이드 등대 맞어 그게 생기면 되게 편해지는데 게임이 딴 따란 따란 초반에 되게 배우기 힘들어요 그게 마스터 마법 아니에요? 마스터 하려면은 아직 레벨업 좀 많이 해야돼 물 마법 최상이야 최상위가 없고 아마 마스터가 끝이에요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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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짠 어? 덧살이 형권이다 얘가 이름이 왈도였으면은 내가 우리가 왈도를 찾은건데 하지만 왈도가 아니였어 왈도 찾기 진짜 힘들어 세이브로도 무한반복해야될거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럭비위디유 딴딴딴 템을 좀 팔러갑시다 템이 너무 많네 빰 빰 진 용기 드라이 빰 빰 빰 빰 망가진 아이템은 그냥 파는 게 낫겠지? 풀을 정마한테 몰아줘야겠다 인베이 너무 부족하다 풀을 정마한테 몰아주고 풀을 정말로 Q. 아..C 여기 다 똑같나 갔네 배우는게 똑같네 활을 어디서 배우지? 활 보는 데가 천마을에 없었나 이거랑 똥새개전이랑 비교하지마 어디서 지금 혼날라고 나한테 혼날래 죽는다 진짜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내가 방송 시작하고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그런 게임이 없었어 나한테 내상을 크게 입힌 게임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단 한 번도 없었어 전례가 없어 라이언 게임 갓게임이야 라이언 게임은 내가 못 겠을 뿐이지 갓게임이에요 비현씨도 그래도 적어도 게임이잖아 누군가는 그런 왜곡된 취향을 가졌을거야 나 그런건 존중해줘 누군가는 재밌게 하겠지 물론 똥새개전도 누군가는 재밌게 하겠지 하지만 그거는 그거는 게임사에게 이용당하는거야 순수한 팸심을 이용하는거라고 아무 sú Jorge baj LOOK 휴우 저흐 앗 나 한번도 앗 loving 캬 it 아니 애초에 창세계절을 내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억나냐고 무슨 보유명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 한마디로 빠져만 하다는 거야 시간 들여서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듣고 그러면서 뭐 어쩌저쩌 그러는데 대체 뭔 소리야 그게 대체 뭔 개소리야 사람들이 천재냐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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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클로앉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왔던 길을 못 들어가네 아 어 강행 돌파다! 아! 아멘!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빰 이 게임이 번역의 문제인거는 그건 우리나라 문제지 이 게임의 문제가 아니야 이 게임은 그냥 영어로 하면은 완벽하게 깔 게 없는 갓게임이에요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번역된 다음에 갓게임이 된 거는 나중에 재평가된거고 평가된거고 이 게임 할 당시에는 대체 뭔 소린가하고 엄청 고민했어 분명히 같은 지역인데 어떤 데서는 막 잊혀진 사원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아반돈 사원이라고 하고 같은 지역이 맞는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어 게임 난이도를 상승하게 만드는 주범이지 저는 이거 아마 이게 게임패어였나? 피시파워진이었나? 그게 브록이었을거야 마이티매직 시리즈나 히맘메나 다 브록으로 접했어 히맘메브록을 2를 받아가지고 한다음에 2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3는 샀고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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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9 5 5 5 5 5 5 6 6 6 7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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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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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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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5 5 5 6 5 5 6 6 6 7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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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6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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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들어가서 아이언 피스트에 있는 윌버 험프리에게 가지고 온다. 5 니콜라스 아이언 피스트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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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6 7 7 5 6 5 7 7 7 8 9 9 10 5 5 5 5 5 5 5 6 6 6 7 5 5 5 5 5 5 6 5 6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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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6 7 7 7 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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